날개를 환자 펴고 세상은 자유롭게 날고 노래하는 주님 나는 아름다운 남의 손발 위로 박수 내 모습이 풀리지 않아 안기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Everlove 살이 터져 몸을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만을 벗기 추운 거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환자 펴고 세상은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남의 오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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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associates 오ariat 오afood 오agu 오そして 오 waits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홍보댄 밴드 대원들을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혹시 다 아시나요? 네! 다 아세요? 네! 네! 괜찮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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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걸 바로 NG라고 합니다 NG라고 합니다 NG라고 합니다 NG라고 합니다 지금 NG가 말한것 같아서 조금 충격으로 NG라고 하니까 조금 Q&A를 좀 더 긴장돼요 많이 들리시나요? 네! 사실 이 국수단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NG와 이런걸 가지고 와서 구원하는 곳 가운데 충분한 호흡을 해야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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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양해했어요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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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사실 시켜서 나온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갑자기 너무 깜짝 놀라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거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하고싶었던게 있었거든요 저희 네모반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또 합니다 또 이게 성대모사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그 김준수 대원이랑 한번 성대모사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수! 뭐 뭐 뭐 뭐 뭐 이런 재미가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갑자기 너무 깜짝스러운거 네 어차피 시간이 이게 방송사고가 있었으니까 저희 셋이 저희 짧고 굵히 가시죠 저희 셋이 네모반에서 성대모사 제일 못하기 뒤에서 세 명입니다 이렇게 세 명이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셋 중에서 제가 제일 낫는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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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못 못하는 거에서 1등 2등 3등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전혀 아닙니다 제가 1등 2등 3등입니다 3등 3등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짧고 빨리 가시죠 네 뭐를 그럼 성대모사 제일 자신있는 거 하나만 짧게 굵고 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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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정말 똑같이 대결을 할 거면 어? 같은 걸 해야 된다 똑같은 걸 알겠습니다 아니 어차피 지금 이 뒤에 이 그림이 나올 때까지 버텨달라고 하니까 잘됐네요 아 어차피 오늘 한번 죽어봅시다 아 아 근데 이거 이건 진짜 올라오면 안 되는데 이거 아 뭐 어떤 걸로 저는 뭐 저는 뭐 전혀 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 저도 뭐 다 상관없습니다 제일 잘 아 제가 잘하지 못해도 제가 추수고대원보다는 해바라기 아 해바라기 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잘하는 성대모사가 있는데 한번 먼저 제가 맛배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? 누구냐면요 김준수입니다 김준수 자 맛배기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헌보단의 일경 김준수입니다 아유 진짜 못해 정말 저보다 못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저도 알겠어 알겠어 어렸을 때부터 성대모사 하면 뭐래도 시하준수라고 제가 김준수님 거기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님입니까? 어 이경 김준수 비슷하지 않습니까? 이거 거의 이원주 대원의 본인 말투 아닙니까?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준수를 따라하면 아 진짜 여러분 아 진짜 너무합니다 김재형님 아 김준수 김준수 웃는 거 김준수 웃는 거 아 김준수 진짜 너무합니다 으캉캉캉캉캉캉캉 아 캉캉캉캉캉캉 이경 김준수 진짜 진짜 눈 같은 거 같습니다 지금 좀 비슷했나요? 진짜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아니 그러면 그거 하는 걸로 마지막 그거 해바라기 해바라기 아 그거 어떻습니까? 그 저희가 대결한 것 중에 하나가 어 그 아저씨에서 그 원빈의 대사가 뭐였더라? 나 전단포야 전단포 전단포한다 아니 개인적으로 되게 잘하는 거예요 이거 아 이거 안 되는데 아니 해바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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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제가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게 두 벌보다 늦는다 제가 시간 괜찮습니까? 해바라기 한 번, 한 번 놀아보여요. 욕만 하지마, 욕만 하지마. 욕만 입니까? 욕이 안 나옵니다. 자, 해바라기 먼저, 먼저 해주시죠. 여기서부터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저희 대사도 몰라요. 저 해바라기밖에 없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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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네. 어, 니들, 뭐. 지금 말씀하시는 게 꼭 그래야만 했냐, 이거 지금 해바라기 말씀하시는 거 같으니까. 제가 봤을 때, 그, 아저씨 말고 해바라기 한 번 가시죠. 아, 원빈 알겠습니다. 일단 먼저 스타트 먼저 좀 끊어주세요,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. 나 전당포한다. 꼭 그래야만 했냐. 그러면 각자 원하는, 잘하는 거만 하는 거 말씀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자, 먼저. 이번 진대원입니다. 그, 베테랑의. 베테랑의. 유아이. 유아이. 저, 아저씨. 좀 하나도 그 정도 되잖아요. 내 또 손잡이 알아요? 그걸 어휘라 그래요? 어휘. 내 또 를 돌리려 하는데, 손잡이가 빠졌네. 에이. 저희 심사는 박수 한 이 정도로 자, 이원준 대원이 잘했다 박수 아 나 진짜 네 알겠습니다 너무 못해서 놀라운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저인가요? 오케이 제가 한번 저 마이크도 좋은 걸 또 써야 되니까 아 아 꼬 꼬 꼬 꼬 꼬 꼬 아 아 김대원 꼬 꼬 꼬 해바라기 해바 해 해 해 해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꼬 꼬 그릴만 했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힘들어요 정말 너무 두 분 다 처참해서 자 마지막으로 끝내주시죠 아저씨 알겠습니다 로맨 나 전광판다 큰 이빨 빼고 무조 씹어먹으시올게 심사 몰고까지 없이 지금까지 성대문사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